저희는 청사 네?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... 근본 없는 거 아니에요? 근본이 없다며 뭐 있어요? 의미가 있나요?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저희 또 청주 사회로 설명서잖아요 청주시에 거의 상공에서 외가리가 날아다니듯이 청주 곳곳에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속속히 다 파헤치고 바라보면서 그걸 그대로 입으로 설명해드리는 거죠 이거 what I'm saying? 그래서 청사 시작! 청주시 방방곡곡을 날아다니면서 보여드리겠다 하는 그런 공본 함께 해보실까요? 자 이제 주무관님 아 이거 싫어요 진짜 청사 잘 보셨죠 여러분? 청주의 방방곡곡을 날아다니며 여러분들에게 청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무!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내가 혼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는 한 마리의 왜가리가 되어서 왜가리가 왜가리가 돼요 왜가리가 돼요 왜가리가 돼요 왜가리가 돼요 날아다니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성사 설 성사 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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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